자 주시장이 계속해서 약세 초약세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약세 초입에서 사실은 조금은 의외의 상황이 연출된 게 하나 있었습니다 WTI 혹은 두바이 북해산 이런 것들이 위험자산으로 평가되는 원유가 왜 이렇게 튀지 예를 들면 WTI 기준으로 75불선까지 튀었던 게 몇 주 사이에 지금 66달러니까요 한 10달러 가까이 급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요 사실 크게 보면 지금 약세에 수렴하는 어떤 유가의 행보가 아니냐 이렇게 분석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 유가 전망을 55달러에서 75달러 박스콘이다 그래서 75달러 넘어가는 거는 확실히 버블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분이에요 NH투자증권의 황병진 연구원과 유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75달러를 딱 찍고 내려왔어요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기 유가의 행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추신 상황인데 75달러를 구체적으로 못 넘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더 들어볼까요 네 어 저희가 아마 2016년과 2017년에 유가가 반등하는 국면에서는 사실상은 글로벌 경기가 동반 성장한다라고 하는 이런 경제 테마들이 상당히 많이 좀 줄을 이뤘었었죠 근데 올해 사실상 자산시장을 봐주시면 올해 유가가 올해 연초부터 사실상 65불을 넘어오고 또 70불 75불까지 사실상 올라오는 동안에는 글로벌 경기가 좋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신흥국의 리스크가 상당히 일단 많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더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은 글로벌 유가라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글로벌 경기를 반영하는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이긴 하지만 유가가 어느 정도 특정 수준 이상으로 사실상 올라갔을 경우에는 더 이상은 이게 경기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네거티브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65에서 75 사이 WTI 가격은 오버슈팅 정도를 일단 용인할 수 있다고 보지만 여기서 더 올라갈 경우에는 결국은 최근에 유가가 좀 빠졌던 이유가 글로벌 수요를 사실상 이끌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OECD보다는 논 OECD라고 하는 신흥국들인데요 결국 신흥국들이 힘들어지면 수요가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그런 수요를 건드리는 수요 전망을 건드리는 이슈들이 나온다라고 보면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유가의 상방을 훨씬 더 단단하게 올라가는 걸 좀 막을 이슈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1월 4일입니까? 이란의 금수 조치가 발효되는 시점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잖아요 사실은 그 11월 4일이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서 벌써 애준역에 다 공개가 돼 있는 거고 그 스케줄링은 전 세계 원유 투자자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시장이 비합리적인가라는 생각을 저는 최근에 특히 10월에 원유의 움직임을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 측면에서의 원유가의 상승 요인은 별로 없었다라는 것들이 주시장도 그렇고 성장률이라는 측면에서 다 그렇게 보여졌는데 왜 오릅니까? 그러면 11월 이벤트 때문에 그런다고 했거든요 지금 일주일 앞두고 다시 원상복귀했어요 그러면 이제 11월 그 이벤트는 다 반영돼서 11월 임박해도 의미가 없는 이벤트가 된 거죠 저는 전일까지 WTI 가격이 한 66달러 정도까지 발락을 했고요 브랜트 가격도 한 76달러 정도까지 발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상 WTI 가격과 브랜트 가격의 그런 차이라고 하면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런 차이는 한 5불 정도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10불 이상씩 벌어지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저희가 미국 외에 그런 수급을 반영하고 있는 브랜트 가격에는 이란에 대한 제재에 대한 지정학적 프리미엄을 조금 더 쌓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9월과 10월에 유가가 이렇게 오버슈팅을 했느냐라는 관점에서 봐주시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산위량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란을 제재하게 되면 이란이 5월까지만 하더라도 하루 평균 수출하던 원유의 양이 250만 배럴 정도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사실상 11월 4일부터 이란을 석유 부문을 제재를 하겠다고 경고를 하면서 상당히 강경하게 나올 때는 이란 석유 수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게 미국의 일단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250만 배럴이 시장에서 사라지는데 그럼 이걸 누가 메워줄 거냐가 가장 관건일 텐데 저희가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산위량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럼 미국이 아직까지 증산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고 산위량을 늘려주면 사실상 유가가 더 올라갈 필요는 없는데 이 찰나에 사실상 미국에서도 이벤트가 하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유가의 하반경지성을 강화해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는데 미국 하루 평균 산위량이 한 1100만 배럴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쉐일 오일이 한 700만 배럴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절반을 차지하는 350만 배럴이 생산되는 지역이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펄미안 지역에서 생산이 되는데 이 지역은 이때까지 상당히 많이 유정이 투자가 되고 생산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가 발생하는 게 산위량이 올라오는 속도보다 이 송유관이 갖춰지는 속도가 지금 따라가지 못한다는 주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미국의 산위량이 과거에는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유가에 악재로 작용하겠지만 지금 미국이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나 러시아가 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흐름 자체가 이란에서 줄어드는 원유량 자체를 메이크업하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3대 산위량이라고 하는 러시아, 사우디, 미국의 산위량 추이에 대한 차트를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데 저 회색 막대로 돼 있는 게 2018년도 주변부 아니겠습니까? 저게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 차트를 봐주시면 아마 저희가 2017년 이후에 유가 강세가 조금 더 가시화됐던 이슈는 결국은 저희가 유가의 방향성은 글로벌 공급과 수요 간의 격차를 반영하는 재고의 방향성과 좀 역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최소한 올해 상반기까지 OECD라고 하는 그런 글로벌 선진국들의 석유 재고가 5년 평균치까지 하회할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산유국들이 작년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산위량을 줄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산위량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사우디아라비아나 러시아의 산위량이 눌러주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산위량이 눌렀다는 것은 사우디와 같이 행동하는 OPEC이 같이 눌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6년 10월 산위량 대비 180만 배럴을 줄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공급 마이너스 수요다 보니까 공급의 증가 자체는 상당히 제한되는데 지난해까지 사실상은 글로벌 경기가 좋아서 매년마다 하루 평균 늘어나는 수요의 양이 150만 배럴 정도씩 늘었었다라는 점이 재고가 계속 줄었던 주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7월부터는 조금 약간 트렌드가 바뀝니다 7월부터는 미국의 산위량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와 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감산을 했던 국가들도 이제부터는 증산으로 돌아섰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저희가 공급 마이너스 수요를 계산할 때는 공급 쪽에서 늘어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결국 시장에서는 이 공급이 늘어나는데 이란에서 줄어드는 부분 간에 그런 격차를 비교하는 상황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리적으로 이란의 산위량이 제로야 되겠습니까만 어쨌든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수출하면 페널티를 받게 되는 환경이 11월 4일부터고 사실 주요 국가들은 그 전부터 지금 우리 한국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사우디를 비롯한 오펙 혹은 러시아가 산위량을 늘리면 이란의 공백을 메우고도 남습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이란의 산위량이 250만 배럴이 사라진다고 하면 조금은 리스키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는 양은 이란 원유 수출이 하루 평균 150만 배럴 정도 줄어들 거야라고 하는 전망으로 베이스를 두고 간다고 보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만 사실상은 이 캡퍼서티 그런 생산 능력만큼 다 생산을 늘려준다고 보면 이란에서 줄어드는 150만 배럴은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달까지 하루 평균 산위량이 1050만 배럴까지 좀 늘었는데요 지금 당장은 1150만 배럴까지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100만 배럴 정도의 여유 생산 능력이 있지만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장관이 발언했던 게 올해 연말까지 55만 배럴 정도를 더 증설을 하고 증축을 해서 1200만 배럴까지 늘려놓겠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1200만 배럴 지금 현재 수준에서 여유 생산 능력을 보면 150만 배럴은 충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나라에서 또 나머지를 채울 수 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랑 같은 순위파에 들어가는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아니면 또 최대 산유국이라고 하는 러시아도 오늘 러시아 최근에 루브라 자체가 상당히 좀 악재로 작용했지만 러시아의 경제 여건들 자체는 그렇게 나빠지지 않았던 게 환율이 사실상 빠지다 보니까 러시아의 수출 여건은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오히려 산유량을 루브라 가치가 안 좋을 때는 산유량을 더 늘려버리면서 오히려 피고파이 큐라고 하는 실제 이익은 계속 유지해야지만 복지도 하고 재정을 채운다는 거죠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 또한 주요 국영뿐만 아니라 민영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산유량을 늘릴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주시장에도 상당히 조금 혼란스러운 시그널을 줬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유가가 강하면 같이 올라가는 주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이클 주식들이 대부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조선 같은 경우 또 해운 뭐 이런 것들도 그런데 이 경제 안 좋다고 그러는데 유가가 75달러 가니까 그때 돼서 애널리스트들이나 또 뭐 전문가라는 분들이 100달러 갑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또 하다 보니까 유가가 100달러 가는데 경기가 스톱돼? 이 연상점에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가스 규지라고 합니까? 이 자말 가스 규지가 사례가 되면서 예를 들면 사우디에서 유가 200불 만든다 이런 얘기들이 외신에 보도되는데 그걸 헤드라인으로 200불 간다 이렇게 쓰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들이 또 거기에 그냥 맞습니다 이게 좀 답답한 얘기예요 사실 그런데 그때부터 빠져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 1973년 정도에 저희가 석유 파동이 있었을 때는 한번 저희가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서방 국가들한테 보복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당연히 석유 생산량을 줄여버리고 수출량을 줄여버리다 보니까 석유 파동이 나고 유가가 급등했던 사례가 있긴 한데 지금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동에 대해서 정책을 중동 정책을 펼쳐감에 있어서 이때까지 계속 해왔던 정책 자체가 시아파와 순위파 간의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 사이에 미국이 중재자 역할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이권을 좀 챙겨왔었는데 11월 4일 당장 시아파의 그런 수장국가라고 하는 이란을 제재함에 있어서 이란을 제재해야 되는데 순위파의 그런 또 수장국가라고 하는 사우디까지 제재한다고 보면 중동을 버리는 카드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보시다시피 오히려 이런 카슈크지의 피살에 대해서는 상당히 나쁜 일이라고는 보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사실을 인정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조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제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쉽게 일어나지는 못한 이유 자체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재를 받게 되면 산율량을 줄여서 200불 갈 거다라고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공급을 줄일 만한 그런 제재를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미국의 가장 많은 원유를 수출하는 국가가 캐나다인데요 두 번째로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러면 당장 사우디아라비아의 생산 아니면 수출이 줄어든다고 보면 가장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데가 사실상 미국이고요 또 미국 내에 공화당을 사실상은 좀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하면 에너지 산업을 들 수가 있겠는데 그 에너지 산업 내에서도 미국, 중국의, 죄송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그런 국영 석유 기업이라고 하는 아람코가 미국 내의 정유시설들을 상당히 큰 걸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당장 피해를 보는 것 자체는 미국이 1차적인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제재를 가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산율량을 줄일 수 있는 정책 자체는 쉽게는 쓰지 않을 거다 그런데 그전에도 트럼프가 사우디아한테 유가 올리지 말라고 계속 얘기해온 상황이 사우디를 압박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유가 올리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양국의 이해가 안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결국 트럼프랑 사우디아라비아랑 결국 이해관계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트럼프는 지금 유가가 올라가는 걸 좀 막아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일단 이 피살 사건에 대해서 MBS라고 하는 모하메드 빈살만 왕세자의 연루설 자체를 약간 묻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서로 서로 어느 정도 이해관계는 좀 발생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을 제재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를 늘려주면서 미국의 니즈를 좀 만족을 시켜줄 거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제재를 생각보다 상당히 약한 제재를 하면서 이렇게 좀 넘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밝혀진 게 명확한 게 없으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렇게 사실은 테러죠 테러 테러 살인을 했는데 국제관계라는 게 국가의 이기라는 게 이렇게 그냥 냉정하게 덮는 거군요 트럼프 입장에서 원유 가격이 높아지면 안 좋은 게 미국 경기가 더 파란 국면을 이어가지 않고 떨어진다 그러면 유가가 올라가면 트럼프가 그렇게 싫어한다는 연준이 금리를 올릴 여지를 만들어주는 거고 그러면 트럼프의 경기 트럼프가 원하는 경기 확장세도 종원을 구하고 그러면 중간선거는 물론이고 2년 뒤에 있는 대선 국면에도 본인이 유일하게 내가 잘한 거라고 다 잘한다고 하지만 인정해줄 건 경제 하나인데 그 부분에 손상이 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선 저유가를 만들고 금리를 못 올리게 하려는 게 트럼프의 입장이군요 맞습니다.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은 양방향으로 좀 다 열려있다고 일단 보시면 되는데요. 트럼프를 그런 지지하고 아니면 로비를 하는 그런 산업이라고 보면 에너지 산업이라고 봤을 경우에는 에너지 산업의 입장에서는 유가가 올라가는 게 더 좋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트럼프를 또 지지하는 그런 소비자 입장에서는 서민들 미국은 아직까지 100% 그런 석유가 자립하는 국가는 아니거든요. 하루 평균 사용하는 양이 1900만 배럴 정도 수준에 달하기 때문에 여전히 800만 배럴 정도 수준의 원유를 수입에 의존해야 된다고 보면 유가가 여기서 더 올라가는 그런 부분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고요. 또 희발유 가격이 특정 수준 갤런당 3달러 아니면 3.5달러까지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면 결국 소비자들이 바로 이렇게 체감하는 지금 얼마입니까? 평균 갤런당? 지금 선물 시장에서는 희발유 가격이 미국 주유소에서 리테일 가격은 약 3달러에 가깝게 올라왔습니다. 제일 높았던 때가 기억이 나면 뉴욕 기준으로 한 4.5달러까지 올랐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황병진 애널리스트와 얘기를 나누면서 생각이 드는 건요. 국제금융시장 혹은 우리 주시장의 가격을 규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어찌 보면 보고 싶은 것만 본 거 아닌가 유가를 보면서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왜 유가가 올랐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유가가 오르고 있고 이것이 혹시 경기를 반영하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입장이었다면 지금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보니까 그게 사실은 왜곡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NH투자증권의 원자재 섹터 담당이시죠. 황병진 애널리스트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목요일에 보내준 증시라인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상이 계속해서 저희의 바람대로 움직여 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후장에서도 장이 좀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컨디션도 좀 회복이 되는 그런 상황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순서 마감을 하죠. 내일 금요일에도 증시라인은 한 걸음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